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태노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무요. 짠! 2021년 펜더 뉴 긱백이 출시가 됐어요. 얘는 펜더 일렉케이스이고요. FE920 모델입니다. 데님 일렉트릭 긱백이고요. 전체적으로 데님 소재로 되어 있고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의 데님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펜더 긱백 상징적인 이 펜더의 비대칭 쉐입. 네 그래서 펜더의 이 데님 외피는요. 높은 내구성을 자랑을 하고요.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악기를 안전하게 뽑았는데 되게 탁월한 그런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긱백의 내부 보여드릴게요. 짠! 오 이거 지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 내부에 부드러운 촉감의 극세살을 덧댄 20mm의 두꺼운 패딩을 적용했고요. 그리고 이 피니쉬 손상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악기 보호가 좀 탁월하도록 되어 있어요. 생각보다 상당히 두꺼워요. 되게 가벼운데 되게 두껍네요. 이 안에가.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요. 스트랩 엔드핀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놨는데 스트랩 엔드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텍터 스트랩 버튼 보호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따로 패딩을 덧댄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보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보호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넥 받침대도요. 크레들렉은 탈부착이 가능하지 않아요. 기타 쉐입에 맞게 특이한 구조의 사선 구조로 또 헤드 모양 되어 있고요. 되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내부 모습이고요. 밖에 보시면요. 이것도 팬더 외에 특이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안에 공간이 나눠져 있죠. 안에 부분. 오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군요. 우와 가능해. 가능해. 여기에 뭐 악세사리 같은 거 공구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거 되게 파우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겠네요. 이거 안쪽에 멀찍하게 수납되어 있고 여기 명암 넣으시면 되겠고요. 뭔가 나눠져 있는 게 많이 있네요.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뭐 악벌을 수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크기상. 뭐 이 정도 크기예요. 제가 손바닥 두 개 크기. 네.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. 음 여기에 스트랩이 숨어 있어요. 짠짠짠. 네. 인체공학적인 에어메쉬 백팩 스트랩. 네. 아 이거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편안하죠. 그래서 그리고 손쉽게 좀 조절이 가능하도록 어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아요. 뭐 따로 되게 특이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 그 버클도 있는데 네. 이건 뭐 그냥 레더락 버클이네요. 네. 간단한 버클이고요. 그리고 그 아래에 네. 이렇게 튼튼한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 어떻게 되는 거야. 아 미는 거야. 미는 거야. 미는 거. 네. 이렇게 밀면 됩니다. 밀어서 빼고. 되게 잘 돼 있네요. 등 여기도 굉장히 쿠션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.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손잡이도 굉장히 푹신한 폼으로 네.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게 악기 운반에 운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? 펜더니까 펜더를 넣어볼까? 네. 앤드핀. 앤드핀 보호 프로텍터. 막 해도 될 것 같아. 네. 이렇게 하고요. 닫고요. 이거 원래 안 빼고 넣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. 자카가 부드럽군. 하고 이쪽에도 꽝 했을 때 헤드 부딪치지 말라고 헤드 보호용으로 또 이렇게 고무 마킹이 되어 있어요. 자. 오 가벼워 가벼워. 오 느낌 되게 좋구나. 네. 얘는요. 187,000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종 가격으로 149,000원. 네. 제가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. 펜더 모양의 쉐입. 그리고 나만의 악기 보호 능력. 그리고 너무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킥백 시리즈라고 생각이 돼요. 자 펜더 2021년 뉴킥백 펜더일러 KX FE920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